안녕하세요. 하공주 한끼입니다. 요즘 옥수수가 다 자라 한참 익어가는데요. 저도 밭에서 몇개 수확해서 올해 첫 옥수수를 삶아 봅니다. 옥수수 삶은 방법은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손으로 하면 어떻게 배합하지? 어떻게 삶아야 맛있지? 고민하신 분들 많은데요. 오늘 옥수수 두배로 맛있게 삶은 방법과 아이들 간식 옥수수 버터구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수수를 삶을 때 수증기 증발을 막아 맛있게 삶기 위해서 옥수수 껍질을 한장 남기고 벗겨주는데요. 저는 그냥 모두 제거했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삶은 시간과 간이 맞아야 맛있는데요. 저는 물 1리터에 소금 1스푼, 당원 반스푼을 넣었답니다. 물 1리터에 소금 1스푼, 당원 반스푼을 넣었답니다. 미미하게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독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독수수알 길게 두질 남겨 가지고 우리야기 하모니카 불고 있어요 오레니파솔라시도 소리 같다 우미솔도도 쏠리고 말로 하지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옥수수와 길게 두질 남겨가지고 우리 아기 하모니카 불고 있어요 오레니파솔라시도 소리 같다 우미솔도도 쏠리고 말로 하지 오레니파솔라시도 소리wed 고말로 하지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었네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음 정말 고소하다 버터향 때문에 더 고소한데 맛있다